지금부터 내비게이션을 작동합니다. 전망의 손님. 어서오세요. 어디서 오실까요? 와이프가 임시군요. 흠흠흠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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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흠흠흠. 흠흠흠흠. 흠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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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잘한다! 우아! 죄송합니다. 따로 한 거 준비했거든요. 아, 진짜. 네, 안녕하세요. 웰컴 투 해피쿠킹 izquierdo! 오늘은 리얼 이탈리안 미트 스파게티 맛나게 만들어 볼 거예요. 간단하게 하지만 고급스럽게! 자, 토마토 소스를 넣어야 되겠죠. 자, 안턴이 형 토마토! 아, 예, 토마토요! 없는데요! 왜 없을까요? 빨간색으로 싸우라고 해서 쌌는데 김치네요! 맛있죠! 미얀미얀미얀마! 미얀미얀마! 와, 멋있다! 미얀미얀마!